한아플리 ASMR 아바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아플리 김하나입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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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이게 제 방 창문이거든요 창문 밖으로 비가 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비 오는 소리도 나고 자 소리도 조금 나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빗소리 들으면서 쓰다떠는 그런 영상인걸로 합시다 3D5가 이렇게 먼지가 묻었어요 3D5가 이렇게 먼지가 묻었어요 제가 3D5 안 쓴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너무 주운 마이크를 편애한 것 같아서 한번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일상적인 수다 수근수근 수다 수다 떨어뜨려 시간 가져볼거에요 제가 어떤 말 하면 좋을지 정리를 했는데 네 일단 첫번째가 이거였네요 짜잔 저 핸드폰 케이스 바꾸거든요 이거를 좀 사랑해 보려고 했나봐요 근데 3D5를 틀고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얘를 탭핑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리고 저 짜잔 네일아트도 바꾸거든요 잘 보이시나요 리본을 넣은 되게 뭐랄까 러블리한 디자인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제가 네일아트를 할 때 이거 샵에 가서 한건데 여기 검지부터 손톱 바디가 조금 작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리본바츠를 원래 양손 다른데 넣는건데 리본바츠가 들어갈만한 공간이 안나온다고 하셔가지고 양쪽 양쪽 엄지에 그냥 넣었습니다 그래서 네일 선생님이 되게 미안해 하셨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리본을 하얀색을 붙여주셨고 보이시나요 여기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약간 티는 많이 안나지만 연보녹색으로 색깔을 바꿔가지고 붙여주셨습니다 요즘에 장마가 오고있나봐요 비가 되게 자주 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3DO 자체를 너무 오랜만에 켜가지고 이렇게 예민한 친구인지 되게 오랜만에 깨달았네요 소리가 정말 그 세세한 소리까지 다 잡히는 아주 예민한 친구였구나 또 립스틱 묻었어 여기 머리에 또 립스틱 묻었어 여기 머리에 이게 이렇게 날카롭게 잡히는 친구였다 원래 그래서 어쨌든 요즘 그나 목소를 조금 들어보자면 저는 열심히 경기를 뛰고 있구요 그리고 카메라도 카메라도 바꿨고 최근에 브이로그 채널도 정말 다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그 열정이 막 올라가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브이로그도 다시 열심히 해보겠다고 열심히 찍었고 찍어서 올려놓은거 말고도 열심히 찍어서 편집해야할 분량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제 브이로그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하나 펠리 다이어리 입니다 앞광고에요 앞광고 앞광고 그래서 어 지금 저는 일요일에 있을 오늘 특공을 나름 열심히 초대 손님들과 함께, 특별 게스트와 함께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저희 무대가 끝난 다음이겠죠? 어떤 반응일지 너무 궁금해요. 특별 공연 자체를 너무 오랜만에 하기도 하고, 혜인 언니랑 주희 언니랑 같이 하는 공연 자체가 진짜 너무 오랜만이어서 기대가 됩니다. 지금은 6월 15일 주요일인데요. 제가 오늘을 기준으로 어제도 경기를 뛰었고, 내일도 경기를 뛰어요. 근데 제가 그 전 사면전날, 조금 몸이 힘들었어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제가 저번 다이어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변형력이 조금 떨어졌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요즘에. 근데 그 사면전, 어스모그 4면전 중에, 화요일 경기를 뛰던 중에, 코피를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근데 경기가 끝나고, 대기실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코피가 다 있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고. 사실 제가 태어나서 코피를 딱 한번 흘려봤었는데, 그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제가 코피를 자주 흘리는 사람이면, 아, 코피 낫네? 이렇게 생각할텐데. 인생 두번째 코피를 곤척 스카이돔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인날, 아,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아침에 팟카스도 먹고 갔는데, 몸은 계속 안 좋았어요. 되게 목도 약간 계속 잠기고, 이유를 할 수 없는 그런 몸의 피로도가 좀 쌓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수요일날 현장 12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진짜, 진짜 힘들었어요. 사실. 전날도 경기가 짧게 끝난건 아니었는데, 피를 봐서 심리적으로 약간, 아, 나 진짜 어디 아픈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현장 12회 말까지, 심지어 무승부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직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고, 지금도 몸을 완벽하게 회복을 한 상태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나마 그 전주보다는 좀 컨디션이 돌아왔고, 요즘에는 비타민, 마그네슘 이런거 진짜 열심히 잘 챙겨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양제 잘 챙겨드세요. 그래서 건강이 최고더라구요. 건강해야 뭐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그나마 얘기하면, 건강 얘기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브이로그 최근에 올렸는데, 일단 하루 브이로그, 에이올 모델로서 쿠팡 라이브 쇼핑이랑 네이버 라이브 쇼핑 진행하고, 퇴근하고 나서, 되게 재난 제품들을 보장하는 그런 브이로그를 올렸고, 사실 그 다음날 경기인날도 브이로그를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편집중이고, 그리고 특공날도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노력중입니다. 토요일에 특공연습이 있는데, 그날부터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려구요. 그리고 제가 브이로그 채널에서는 언급을 했는데, ASMR 채널을 본격적으로, 계속 본격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조금 더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 본 카메라, 메인 카메라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용하던 카메라가, 브이로그들한테 유명한 카메라인데, 가볍고 색감 예쁘고 다 좋은데, 저는 사실 ASMR 촬영이 주목적이라, 가벼운 것보다는, 무겁고 크더라도 잘 나오는 카메라가 더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 카메라는 작고 가벼운 대신에, 막 엄청 선명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사실 ASMR 채널이기 때문에, 영상 자체가 엄청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화질의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은퇴를 하면, 유튜브 채널과 뜨개질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고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은퇴를 하면, ASMR 채널과 브이로그 채널 플러스, 되게 질 채널을 따로 오픈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좀 선명하게, 내용 전달을 잘 할 수 있는 카메라가 필요했고, 사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마음 먹은 김에 사자 해서, 사실 카메라를 세 달 가까이 알아봤어요. 세 달 동안 진짜, 이런 저런 카메라를 다 찾아봤는데, 제가 원래는, 원래 카메라를 개논 카메라를 샀고, 그 개논의 색감이, 제 감성이 잘 맞아서, 개논 카메라로 사고 싶어가지고, 정말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습니다. 세 달을 고민하고 샀으니까, 잘 산 거겠죠? 앞으로 한 3, 4년은 써야 되니까, 앞으로 이 카메라로, 예쁜 영상 많이 남겨볼게요. 아무튼 제 일상은, 역시나 다를 게 없는, 뜨개질 열심히 하고, 포장도 열심히 하고, 경기 열심히 뛰고, 그런 소소한, 소소한 일상들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한테도 한 가지 고민이 생겼는데, 제가 요즘, 잠을 잘 못 자요. ASMR 유튜버가, 잠을 잘 못 잔다고 하면, 약간, 아이러니긴 한데, 최근 들어 잠을 잘 못 잡니다. 한 대시는 항상 넘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전날에도 잠을 잘 못 자고, 자다가도 자꾸 깨고,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SMR에 도움을 받긴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ASMR 유튜버다 보니까, 다른 분들의 ASMR을 듣다 보면, 자꾸, 영상을 보게 돼요. 궁금하고, 보고 싶고, 그래서, 더 집중을 하게 된다고 해야하나? 가끔, 댓글로, 제가 이런저런 수다를 떠는 게, 너무 궁금해서, 집중을 하다보면, 잠이 안 온다는, 그런 댓글을 본적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완전, 이해가 됐습니다. 집중을 하다보니까, 더, 점점 더, 말똥말똥해지는 느낌이랄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개막한지도, 두달, 세달이 되어가고, 그 말은 즉슨, 제가 이사 온지도, 두세달이 되어가는데, 이 아파트가, 신축아파트다 보니까, 어, 저희 집, 이, 이사를 좀 일찍 온 편이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많이들 이사를 오고 계시고, 그런 중인데, 뭔가, 처음에는 진짜, 아, 집이 진짜 조용하다, 너무 좋다, 나한테 딱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요즘에는, 조금, 오토바이 소리도 나고, 좀 시끄럽더라구요. 예전만큼, 조용하진 않은 것 같은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 생활 소음이나, 주변 소음들이 좀 신경 쓰이신다면, 콕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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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1시 1시 정도에요. 내일 제가 단상에 서기 때문에 단상에 설려면 명일 6시 반 경기니까 4시간 전인 2시 반에 출근을 하거든요. 그럼 저는 집에서 고척이 조금 가까운 편이라 1시 반쯤 나가는데 대신 화장을 거의 다 한 상태로 나가요. 그래야 옷 입고 준비하는데도 마음이 편하고 너무 부랴부랴하는건 제 성격엔 맞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늦은 시간까지는 촬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일어나는 시간에 잠들 수 없는 시간이라 없는 사람이라 오늘은 오늘은 조금 이른 시간에 촬영을 하고 있고 조금 조금 시끄러우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나저나 벌써 개막간지 두달이 지났다는게 두달하고도 지금 반이 지났다는게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제가 그 시즌을 진짜 바쁘게 지냈다는 사실이 오 정말 엊그제 같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야구 시즌도 반 정도 흘러갔고 저도 팀을 옮겼지만 잘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 잘 스며들었다 스무스 했다 근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제 직업상 좀 특이한 특이한 직업이라고 해야 하나 흔하지 않은 직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직업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하는게 일반 시청자분들 일반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흥미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 공감이 안되고 무슨 얘긴지 하나도 모르겠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저는 그냥 소소하게 모두가 다 하는 그런 일상들을 공유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직업특성상 좀 특이한 일상이 많다보니까 그게 좀 어렵더라구요 만약에 제 이야기들이 너무 안쪽으로 집중이 되고 직업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재미가 없으시다면 아니면 다른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그것도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기분 좋게 편안하게 오늘 하루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푹 잤으면 좋겠어요 푹 꿀잠 그럼 여러분 오늘도 잘 자요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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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잠 잘 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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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요 잘 자아 tradit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